겨울철 적정 온도 잘 지키고 있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 적정 온도 20도 2020 20도 2020 20도 너도 나도 20도 에너지 낭비하면 지구는 거부 접정 온도 유지하면 지구의 기부 모두가 실천하면 우리는 깐부 2020 20도 더 늦기 전에 20도 2020 20도 2020 20도 너도 나도 20도 올겨울 20도는 탄소 중립을 위한 약속입니다 우와 올겨울 20도는 탄소 중립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제 수음 tenga du wszystkie 엔지 20도 오늘 아침 пока 감사합니다.